지키고 싶은 꿈이 있고 열정도 있다면 젊은이의 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꽃을 가슴에 품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미래를 열다. 미래의 셋 박현주 재단 꿈의 지도를 준 채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아이처럼 미래의 셋은 빛나는 도전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도전의 가치를 믿기에 미래 세대의 꿈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미래를 믿기에 미래의 셋은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외교환 장학사업 2007년 첫 걸음을 내디뎌 제30기 장학생을 맞이한 미래의 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경험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 발을 디딘 장학생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장학생들의 삶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은 파견 현지의 특파원이 되어 SNS 채널의 학업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모여 선후배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셋 박현주 재단은 우리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빛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30기를 넘어 더 많은 이에게 배움과 경험의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미래세대 지원 사업 인재의 성장에 주목하는 미래의 셋 박현주 재단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꿈 열매가 활짝 만개할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양분을 더해줄 나만의 책 꿈터 조성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창의력을 뻗을 수 있는 아이디어 구현활동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세상 밖 즐거운 문화체험 사회로 첫 발걸음에 나선 청년들을 위한 금융자리 프로젝트 청소년들의 건강한 금융습관 형성을 돕는 체험형 금융교육 뜻하지 않은 재난에 함께 돕고 나누는 손길과 마음 아이들의 꿈이 한 편씩 자랄 때마다 미래의 셋의 보람도 한 아름씩 커져갑니다.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미래의 셋 박현주 재단이 아이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기부문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미래의 셋과 임직원 모두 나누고 더하는 기부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정기기부 캠페인 사랑합니다. 1% 희망 나눔 일시기부와 특별기부 그리고 매칭그랜트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보다 많은 청년과 아이들이 성장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꿈꾸는 이들의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셋은 어린 인재의 꿈을 응원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도전의 힘을 보태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미래의 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셋 박현주 재단 미래의 셋! 미래의 셋 박현 I으로 ire d and amor 미래.